말씀 보겠습니다. 이사회에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. 이사회 60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. 합덕을 읽겠습니다.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.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.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리라.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. 아멘 나라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. 찬송 1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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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 1장